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즈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세상에서 가장 쉽고 재미있는 영어수업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랑 같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단어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영어 문장으로 만들어서 영어로 말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고요. 강의자료 바로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있는 10개의 단어를 활용해서요. 뭐 각 단어든 5개, 6개씩 그러니까 50개, 60개 문장 정도 여러분이랑 같이 한번 알아볼 거고요. 이 수업할 때 우리가 늘 그랬듯이 제가 한국말로 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하면 여러분들께서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체크해 보시면서 가실 거고요. 처음에 2개, work, no는 조금 쉽게 구성했고요. ear, me, these, most, after, thing, hour, live까지 배워볼 겁니다.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 work, 일하다. 우리 다 일하다라는 뜻 알고 있어요. 어, 다만 이 work가 일하다라는 건 알고 계시겠지만 work가 작동하다라는 거는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work가 뭐 예를 들면 어떤 기계가 작동하다 할 때도 work, 기계가 일하니까요. 그리고 뭐 여기 비타민이 있습니다만 어떤 약을 먹었을 때 그게 우리 몸에 작용한다. 얘가 일하는 거죠. 약이 일하고 기계가 일하다. 작동하다, 작용하다, 효과 있다. 이런 뜻도 work로 쓸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일단 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먼저 문장 만들어 볼게요. 나는 열심히 일해요. 음, 난 평소에 열심히 일한다는 이야기죠? 나는 쓰시고 일해요. 열심히.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네, 아주 쉽게 구성했다고 했죠. I work hard에요. 자, 우리가 이 hard 하면 보통 딱딱한, 딱딱한, 딱딱한 이라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죠. 네, hard가 딱딱한 도 있지만 뭔가 열심히 하다 내지는 어렵다. 이런 거 쓸 때도 어려운, 열심히 하는, 이런 뜻도 hard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나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는 여러분, hard에요. 공부 열심히 하다? study hard. I study hard. 나 공부 열심히 해.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요. I work hard.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ork hard. I work hard. 그 밑에는요. I work at a bank. 나 은행에서 일해. 라는 문장이 있죠. 우리가 보통 어디 어디에서 일해 할 때 I work at. 아니면 I work for. 많이 써요. at 하면은 어디 딱 그 지점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 거기서 딱 일해. 이런 뜻이고 I work for 하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뭐 예를 들면, 나 삼성에서 일해. I work for samsung.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편하신 대로 I work at 쓰셔도 되고요. I work for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 밑에는요. it works well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볼게요. it은 그것이에요. 그거. works. 일해. well. well 하면 잘이죠. 잘. 잘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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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을 때. 잘. well. yeah, well. well. 어. 우리 보면은 well, being 음식이다. well, being life다.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해요. 자, well 뭐냐면 여기 있는 잘. being 뭐예요? 비동사에 다 ing 붙인 거예요. well, being. 우리 비동사 언제 쓰죠? 그죠? 상태나 존재 같은 거 나타날 때 쓰잖아요. 그죠? 잘, being. 지내는 거예요. 잘 있는 상태. 잘 있는 음식. well, being 음식. 그죠? 몸에 좋은 음식들, 자연식들. 우리 well, being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well, 잘이에요. it works well. 그거 일, 잘해. 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소기 샀습니다. it works well. 이거 잘 작동해.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일이든 약이든, 이거 약 먹었어요. 어, 이거? it works well. 이거 작용 잘해.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밑에 한번 볼까요? it doesn't work. 자, it, 그것이에요. 어, 우리 그 사람이 아니라 그 것이에요. it, 그것, doesn't work. 무슨 뜻이죠? 일 안 해. 어, 야, 그거, 그거 효과 없던데? 그거 작동 잘 안 해. 라는 뜻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how's work. how's work. 우리 how 나오면 보통 how is 나오면 어, 어떤지, 상태, 어떻게 지내요? 뭐, 어때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is 말고 how are you 하면 어, 잘 지내? 표현되잖아요. how's work. 친구 만났습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해요. 어, 요새 일은 어때? 일은 잘 돼? 어, 저 맨날 친구들 만나요. 요새 유튜브 잘 돼? 맨날 물어봐요. 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how's work. 다만, 네, 우리가 work도 뜻이 여러 가지가 있고 아까 첫 번째 I work hard 배웠을 때 이 hard 역시도요. 딱딱함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열심히 하는, 또 뭐, 어려운 이런 뜻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요. 이 work 역시도요. 어,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어, 동사 아니죠. 어, how is work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명사처럼도 쓰일 수 있구나. 자,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그러니까 품사도 막 바뀌는구나. 영어는요. 어, 이렇게 좀 유연한 사고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따라해 볼게요. 요새 일은 어때? how's work? how's work? 네, 그리고 그 밑에는요. I work out everyday. I work out everyday. work out. work, 일해. out. 밖에서. 뭐, 이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 work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면서 아, 이거는 좀 한번 찝고 넘어가야겠다 생각했던 건 work out. yeah. work out 무슨 뜻이죠? 어, work out은 우리가 exercise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exercise 뭐죠? 어, 운동하다예요. 그래서 work out 하면 운동해요. 나 맨날 맨날 운동해. I work out everyday. 자, work out 생각보다 참 많이 씁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전화 다시 따라해 볼게요. I work out everyday. I work out everyday.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전장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올라갔죠? 너, 존 알아? 당신은 존을 아나요? 아시나요? 당신. 알아? 질문이에요. 아, 이거 머릿속 그냥 바로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know, 알다라고 하는 단어 활용해서 말이죠. 다음 장이요. 자, do you know, 존? do you know, 존? 그죠? 영어는 늘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들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기만 하면 돼요. 그죠? 너, 는, 존, 을. 뒤에 있는 는, 을. 이런 거 안 붙죠. 그죠? 질문하니까요. 일반 동사 no으로 질문하니까 당연히 do you? 당신은요? know, 알아요? 누구를? 존, 존을 아나요? 라는 질문이 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do you know, 존? do you know, 존? 자, 그 밑에요. 이 no 가지고 사실 제일 많이 쓰는 말 그거죠. I don't know. I don't know. 뭐죠? 몰라요. do you know, 존? 물어봤어요. 너 존 알아? 아니면 뭐, 너, 뭐, 그 사실에 대해서 알아? 아니면 너 거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알아? 너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 뭐 이거에 대해서 알아? 물어볼 때, 모르면 우리 어떻게 얘기하면 됩니까? I don't know. I don't know. 저랑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I don't know. I don't know. 여기서 아셨겠지만, 우리는 이걸 볼 때 I don't know 이렇게 하고 싶어요. t 발음. 근데, don't는 특히나 t 발음 거의 아예 안 해줘요. I don't know. 어, 제가 천천히 할 때 이렇게 발음해 드리지만, 그냥 이럴 땐 그냥 I don't know요. don't know. t 발음 하지 마세요. 자, 다시 한번이요. I don't know. I don't know. 좋습니다. 그 밑에는요.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what do you know? 해석이요? what 뭐죠? 무엇이죠? 무엇을 do you? 당신은 know. 아시나요? what do you know? 뭐, 이렇게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면, what do you know about 어떤 것? about, 무엇, 무엇에 대해서죠. 그러니까, what do you know about, 뭐, 예를 들면, what do you know about English? 너 영어에 대해서 뭘 알아? what do you know about that? 너 그거에 대해서 뭘 알아? what do you know? 예를 들면, about her. 너 그녀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 와 같이, 너 알고 있는 게 뭐야? 물어볼 때, what do you know?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문장은요.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이거 해석 되시면, 여러분 잘 따라하고 계신 거라고 좀 봐요. 해석이요? please, 부탁이에요. let me know. 자, 우리 세 단어 영어 회화에서, let me know 했어요. 어, 그죠? let me, 이거 뭐, 우리나라에서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동사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let me, 내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no, 내가 알 수 있게 해줘요. 나 알려줘. please, let me know. 나 좀 알려줘. please, let me know. 내가 좀 알게 해줘. 정도가 되겠죠.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please, let me know. please, let me know.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거는요. no one knows. no one knows. 이것도 참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인데, no one, 아무도 없답니다. knows. 아는 사람은요. 어, no one knows.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뭐 예를 들면 옛날 때, 뭐 저기, 뭡니까, 스티브 잡스가 처음에 애플을 만들어서, 야, 나는 이 컴퓨터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개인 PC를 다, and I think, 컴퓨터라고 하는 게 원래는, 계산하는 사람이었어요. 컴퓨트 하면 계산하다, 연산하다거든요. 컴퓨터 하면, 어, 계산을 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컴퓨터가 계산기 같은 게 되다가, 나중에, 진짜 우리 이제 컴퓨터로 계산을 한 거예요. 엄청나게 큰, 방 하나를 가득 채우는 큰 컴퓨터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들만 컴퓨터를 가지고 있었죠. 예, 근데 스티브 잡스가, 나 이제 개인들이 컴퓨터를 다, 개인용 PC 가지게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아, 많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근데, 스티브 잡스는 이런 생각을 했겠죠. no one knows. 세상 일은 아무도 몰라. 그런 표현이에요. no one knows. 그 밑에는요, how do you know that? how do you know that? 어, 그러니까, 위에서 썼던, what do you know? 하면, 넌 그거에 대해서, 뭘 알아? 물어본다면, how do you know는요, how? 어떻게 잖아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죠? 뭐, 예를 들면, how do you know that? 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어? how do you know him? 너 그 사람, 그 남자 어떻게 알아? how do you know John? 너 John 어떻게 알아? 우리 이렇게 물어볼 때 있잖아요. 어,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럴 땐 바로, how do you know? 무엇을 아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 what do you know? 왜 아는지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why do you know?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있는 음운사들 바꿔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문장 따라해보고, 뒷장 넘어가 볼게요. how do you know that? 어떻게 하라는 얘기죠? how do you know that?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우리, 그 단어들 있죠? 일주일, week, 한 달, month, 1년, 2년 셀 때, 한 해, year, 라고 발음해요. 그죠? 이 year 가지고 문장 만들어 볼 거고요, 어, 갑자기 난이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 맞추신 분들은요, 진짜, 따봉이에요. 나는 그를 1년 전에 만났어. 어, 어려워요. 일단, 나는 그를 만났어 부터 쓰셔야 돼요, 여러분. 과거에요, 만났어. 만나다, meet, 활용해서요. 내가 만났으니까, I로 시작해야겠죠? I, 그를, I, 1년 전에, ago, ago 하면 뭐뭐 전해잖아요? 그거 활용하면요, 다음 장입니다. 정답이요? 네, 정답 여기 있어요. 이거, 어, 만들기 쉽지 않으셨을까요? I met him, a year ago, 가 됐어요. 어, 혹시 뭐, a year 하시기 전에, one year ago 하신 분들도 계실 건데, 틀리지 않습니다. 네, 어, 이거 맞추신 분들은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요, 우리, 그 만나다 라고 하는 동사, meet, 과거형은 뭐였습니까? 여기 써있죠? 어, M,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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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하나 드러내서, met, 에요. 어, 그리고 우리, 그 남자라고 할 때, 그 남자가 동사 뒤에 오면 어떻게 바뀌어요? 힘으로 바뀌잖아요, 그죠? 어, me로 바뀌잖아요, I는, me로 바뀌는 것처럼, I met he, 아니고, I met him이잖아요, 그죠? I met him, 1년 전에, a year ago. 자, 여러분,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1년 전, a year ago, a year ago, 수많은 해 중에서, 어, 하나잖아요, 그죠? 2년 전은요, 2 year ago, 2 years ago, 가 되겠죠, 그죠? 2 years ago, 3년 전이요, 3 years ago, 10년 전이요, 10 years ago, 그죠? 그러면요, 3개월 전은요, 3 months ago, 3 주 전은요, 3 weeks ago,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며칠 전, 몇 달 전, 몇 주 전, 이런 이야기들 할 때 있을 때, 그냥, 문장 뒤에다가, 뭐, 3 months ago, 10 years ago, 붙여주시면 된다, 쉽다, 그죠? I'm at it my year ago, 이렇게 하시면 되구요, 어, 그 밑에 문장은요, I retired last year, last year, 뭐죠? last, 마지막의, 어, last year 하면요, 마지막 해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내가 지금 기준으로 마지막 해, last year 하면, 그 전의, 전년도를 말합니다, 나, last year, 나 작년에, retired, 과거형이죠, 나 작년에 은퇴했어, retire, 은퇴하다죠, 그래서, 나 작년에 은퇴했어, I retired last year, 그 밑에는요, I will graduate next year, graduate, 처음 보실 텐데, 이 graduate 하면, 졸업하다 해요, 학교를 졸업하다, 할 때, graduate, 라고 해요, 어, 참고차 알아두시구요, I will, 미래입니다, 나 졸업할거에요, 언제요, next year, 자, 좋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께 가지고 온 이유는요, last year 하면요, 작년에, next year 하면요, 내년에, last year, 작년, next year, 내년이에요, 올해는요, quiz, 이번 연도, this year, 자, last year, this year, next year 되는거에요, 어, 나 작년에 뭐 했어, 나 내년에 뭐 할거야, 올해 뭐 했어, 안해지는 올해 뭐 할거야, last year, this year, next year,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작년, last year, 올해, this year, 내년이요, next year, 좋습니다, 그 밑에 매해 써놨어요, I go to 제주, every year, 나 제주도에, 뭐, 좀 짧아서 제가 여기, 단어 쓸 곳이 짧아서, 그냥 제주라고 썼어요, 제주, island, 쓰셔도 돼요, 어, I go to 제주, every year, 자, 매해 나왔어요, 매해, every year, every year, 그죠, every year,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 제가 이거, 영어로, 연도, year, 읽는 법 간단히만 좀 소개시켜주려고 했는데요, 하는데요, 1986년이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천이니까, one thousand, nine hundred, eighty six, 라고 읽으면 될까요? 어, 읽기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읽냐면, 이 네 글자로 된 연도는 반을 쪼개요, 19, 86,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우리는, 어, 나 1986년에 태어났어, 라고 얘기하지만, 어, 우리나라도, 나 86년생이야, 하는 것처럼, 미국 애들도, 반으로 쪼갭니다, 앞에 있는 거 읽으면, 19, 뒤에 있는 거, 86, 읽으면, 됩니다, 그죠? 그럼 그 옆에요, 1956년생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여러분 언제 태어나셨죠? 19, 56, 그 옆에요, 173이요? 어, 이거 173이 보면, 1732년이 아니라, 이제는 1732에요, 그죠? 17, 32, 자, 그러면 2000년은 어떻게 읽을까요? 네, 이거는요, 그냥, 뭐 2000, 별로 안 어렵잖아요? 2000,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어, 이렇게 읽고요, 어, 그 옆에 보면, 2015, 2022 이렇게 있는데, 역시나, 2021, 올해는요, 2021, 1221이라고 읽기보다는, 이렇게 읽는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2015, 그 옆에, 2021년, 2021,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다, 어, 참고차,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냥,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이렇게 놔두세요, 아, 반쪼갠다, 네 개는 반쪼개서 읽는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미가 나왔어요, 미, 처음에,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좀 헷갈리죠, 뭐, 주격이 어쨌네, 목적격이 어쨌네 하는데, 보통 미는, 동사 뒤에 와서, 나를, 레지는 나에게, 라고 해석돼요, 자,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너, 나 사랑해? 만들어 볼까요? love, 사랑하다 썼어요? 만드셨습니까? 충분한 시간 되셨죠, 쉽죠?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당신은 나를 사랑하시나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당신은 뭐 하나요? 일반 동사 질문할 때, 우리 do you로 하는 거, 너무 오래전에 배워서, 이제는 익숙합니다, 그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do you love me? do you love me?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우리가 미가 들어가는 말 중에서, 참 많이 쓰는 말 있죠, excuse me, excuse me, 실례합니다, 뭐, 누구한테 길 물어볼 때도, excuse me 하고 잡아야 돼요, 어, 아니면, 좀 길 터달라고 해서 지나갈 때, excuse me, excuse me, 뭐, 실례할게요, excuse me, 이렇게 많이 쓰는 말이고요, 이건 뭐, 늘상 입에 달고 사시면 될 것 같고, excuse가, 용서하다, 용서하다, me, 나를 용서해 주세요, 역시나 동사 뒤에, me가 들어간 거예요, 실례합니다, excuse me, excuse me, 그 밑에는요, call me later, later, 나중에, call me, 어, 나중에 나한테 전화해, 그리고 그 밑에는요, can you tell me the truth, can you tell me the truth, can you 해줄 수 있니, 너는 할 수 있니, tell me, 나에게, tell, 이야기 해줄 수 있니, 그죠, 어, 요거는요, 우리가 뭐, 언제 나에게로 해석돼요, 언제 나를로 해석돼요, 이거 그냥 자연스러운 거 해주시면 돼요, 자, 볼까요, do you love me, 나에게, 당신을 사랑을 해줄 수 있어, 사랑하니, 아니죠, 너 나를 사랑하니가 되죠, tell me는요, 나를 말해, 아니잖아요, 나에게 말해가 자연스럽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the truth, 진실, 사실, 어, 당신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줄 수 있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네 개까지가 뭐냐면, 동사 뒤에 미가 들어간 경우에요, 또 미가 어디 자주 들어가냐면, 뭐, 미가 들어가는 곳은, 뭐, 좀 더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들 곳은 딱 두 곳이라 이거죠, 첫 번째, 동사 뒤에, 두 번째는요, 전치사 뒤에요, 전치사 뭐에요, from, 어디어디로부터, 뭐, on, in, for, at, before, after, 뭐, 이런 애들 많잖아요, 그런 애들, 뒤에 들어간다, 그죠, 다섯 번째 문장 보면요, please, give it to me, please, 부탁합니다, give it, 그것을, 주세요, to me, 나에게, 그죠, 전치사 뒤에 들어가서, 나에게가 됐고요, 어, 그 밑에요, he is waiting for me, waiting for, 우리의, 그러지 않잖아요, waiting for I, give it to I, 안 하죠, give it to me, waiting for me, 이가 돼요, 전치사 뒤에서, 미가 들어갔고요, 어, 그는, waiting, he is waiting,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 give it to me, 나에게, for me, 나를 위해, 되는 거죠, 한번 따라해볼게요, he is waiting for me, he is waiting for me, 좋고요, 다음 장 가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요, these, 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뭐죠? 에, this, this, 이것, 이것, 라고 하는, this 있잖아요, this, this, that, 이거, 저것, this, that, 복수형이 바로, these에요, 이것, 들, 이것들, 자, 이것들은 무엇인가요? 만들어볼까요? 누가 뭐 갖다줬어요, 어, 이거, 얘네들 다 이거, 이거 뭐예요? 우리나라는 이것들이라는 표현 잘 안 하지만, 미국 애들은 수일치시키는 걸 참 좋아하죠, 그래서, 어, 뭐야, 이거 다 뭡니까? 얘기해야 돼요, 뭡니까? 우리 뭐라고 물어봤죠? 어, 네, 그거 써서요, 다음 장입니다, 자, what are these, 에어, 이거 보통, what is these, 라고 물어보신 분들도 꽤 많으셨을 거예요, 아, 내가 그랬네, 하실 수도 있지만요, 영어가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 중에 하나가 수의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이거 뭔가요? 물어봤어요, 이거 뭐예요? what is this, 왜요? 하나니까요, 근데, 얘가 쪼개졌어요, 이것들이요, these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is 못 쓰죠, 하나가 아니니까요, what are these, 이것들 뭔가요? 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these, 이것들이 쓰이는 문장에서는 다, 무조건, 복수 형태가 취하는 동사들을 취해줘야 됩니다, 그 뭐예요? 비동사로 치면, are, 되겠죠? what are these, 이것들 다 뭡니까? 따라 해볼게요,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그 밑에는요, these are my books, 이거 뭐냐고 물어봤더니, 아, 이것들, 내 책이야, these are my books, 역시나, these가 들어갔기 때문에, are 된 거예요, these are, these are, this is, this is, these are, these are, 어, 이거 언제 우리 머릿속에 들어가면 돼요, 하나일 때, this is, that is, 여러 개일 때, these are, 저것들은, those are,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것들 내 책입니다, my book도 안 하고, books가 된 거죠, 그죠? 책들이니까요, 어, 따라 해볼게요,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these are my books 하면 틀립니까, 쌤? 원칙적으로 틀려요, 그죠? 이것들은 내 책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너무 좋아요, 이것들 안 해도 돼요, 어, 얘네, 이거, 내 책인데, 하지만 영어는요, 이것들은 내 책들이야, 를 꼭 해줘야 되는 언어다, 어, are these yours, 이것도 역시나, are these으로 된 거죠, these are books, 어, are these yours, 이거 당신 건가요? yours은 당신의 것이죠, 이거 당신 건가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are these yours, are these yours, 그죠? 그 밑에는요, who are these guys, 역시나, these guys, 가 된 거죠, 한 명이면요, who, is, this guy, 가 되죠, s 들어간 거 다 빼는 거예요, 어, who is this guy, 이 남자 누구야, 아니면, 이 남자들은 누구야는, who, are these guys, 이거 이해 되시는 분들은요, 음, 댓글 남겨주세요, 이해됩니다, 쉬워요, 식은 중 먹기죠, 뭐, piece of cake죠,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되고요, 마지막 문장은요, 어, 조금 길죠, these days, keys grow up so quickly, 어, these days, 이거 알려드리려고 가지고 온 거예요, 요즘에 있잖아요, 요즘에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끔 말할 때 있죠, 아, 여러분 요즘 말이에요, 뭐, 청년들 살기 힘들어, 요즘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요즘, day, 하루죠, days, 하면, 여러 날이죠, these days, 이, 요즘, 이것들의 날들, 요즘을 그래서, nowadays라는 표현도 있지만, these days라고 말해요, these days, 요즘에, 요즘에, these days, kids, 아이들이요, grow up, 잘한답니다, grow up so quickly, so, 정말로, quickly, quick, 우리 quick 배송시키죠, 빨리 자라요, 어, these days, kids grow up so quickly, 요즘에 애들이 참 빨리 잘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치 우리가, work as a workout 배웠던 것처럼요, these 배우면서, these days 배운 거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네, 다음 장이에요, most, most 하면요, 대부분의, 이것도 뜻이, 대부분의, 여기 안 써놨지만, 최고의, 라는 뜻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제쳐주고, 대부분의, 라는 것 하나, 그리고, 가장 뭐 해, 라고 할 때, the most, 라는 표현으로 쓰여요, 이거 두 개 배워볼 거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엄마, 아빠랑 얘기하다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만들어야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most 쓰시면, most, 사람들, 대부분의, most, 사람들,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다, 그렇게, 다음 장입니다, 네, 정답은요, most people, thanks, so, 자, 이 most는요, 쓰임이 꽤나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딱 두 개만 짚고 넘어갈 거예요, most people, thanks, so, 자, most people, 라는 말을, 가장 흔하게 써요, 어, 뭐, 모든 사람들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그렇잖아요, 아, 요새, 다들, 요새 다들, 뭐, 다들, 요새 뭐, 다들, 이런 옷 입고 다녀, 뭐, 요새 다들, 회사에서 뭐, 그렇게 해, 라고 할 때, 다들, 대부분, most people, 그죠, most people, think, 생각합니다, so, 그렇게, 어, so, 라는 것도, 참 뜻이 많죠, so, 아까, kids, grow up, so, quickly, 할 때는, 어, so, 무지하게, quickly, 빠르다, 그러니까, 어, 정말로, 진짜로, 뭐, 너무, 뭐, 이런 뜻으로도 쓰이지만, think, so, 뭐, hope, so, 하면, 그렇게, 그죠, 동사 뒤에 쓰여서, 그렇게 생각해, 정도로도 쓰입니다, 그 밑에는요, 똑같은 구조예요, most people, most boys, like soccer, 어, 대부분의 남자애들은, 축구 좋아해, 그죠, 대부분의 그래서, most people, most boys, 뭐, most girls, most women, 뭐, 또 뭐 있을까요, 그래서, 대부분의, most dogs, 대부분의 강아지들은, 뭐, 요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most 편하게 쓰실 수 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요, 어, 제가, the most라는 데와 초록색을 써놨는데, 어, 이거는 우리가, 최상급이라는 문법으로 배웁니다, 어, 아직 우리, 친절한 대학에서는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가끔씩 나오죠, she is the most popular girl at school, 뭐, in the school 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the most popular 하면, popular 하면 유명하고 인기 있는 거예요, 어, 그 여자애는, the most, the most 하면, 가장, 가장 popular, 가장 인기 있는 girl, 어, 여자애야, at school, 학교에서, 그래서, 우리, the most 하고 뒤에다가, 어, 긴 형용, 형용사들 이렇게 쓰면, the most popular, 제일 유명한, 그냥 이렇게 외우세요, 우선은요, 어, 이렇게 알아두시면, 나중에 최상급 배우면, 우리가 조금 더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그, 그 소녀는, 우리 학교에서 제일 인기 있는 아이야, 어, 요 정도, 뒤에 볼까요, he is the most important person, 어, the most important, important, 중요한 인데, the most 붙었어요, 어떻게 됩니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뭐, 뒤에다가, 뭐, in, in the class, 하면 우리 교실에서, 뭐, 아니면은, in our team, 하면 우리 팀에서, in the world,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in this country, 하면 우리나라에서 등등 같이 쓰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최상급이라는 것을 배우겠지만, 우선 여기서, the most가 이렇게 길고 긴 형용사 앞에 쓰이면, 어, 가장, the most popular 하면요, 가장 유명한,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그럼 이건요, the most beautiful, 가장 아름다운, 어, 요런 식으로 된다, 한번 머릿속에, 탁, 스치고만 가시면 돼요, 요건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구요, 다음 장 가볼까요, 다음 장이요, 네, 어, 다음 장에는요, 생각보다 수업이 좀 남았네요, 어, 나는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마셔요, 아, 쉽지 않죠, 어, 근데, 일단, 이런 거,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모르면, 주워 차는 거예요, 나는, I, 커피를 마셔요, 그죠? 이게 중심이잖아요, I, 언제요? 점심 식사 후에, after, 여기서는 after, 무엇뭇한 후에라는 단어를 배우는 거예요, after, 점심, 그죠? 다음 장이요, 네, 한국말로 보면 막막하지만요, 그냥 내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I drink coffee, 나, 나 커피 마셔, 언제, after lunch, 점심 식사, after, 후에, 어, 여러분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예요, 어, 이거 그냥 문장 뒤에 붙여요, 붙여주시면 돼요, 뭐 나는 뭘 해요, 저녁 먹고, after dinner, 그죠? 요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밑에만 보면, let's drink, after work, 해석이요, let's drink, 어, 마시자, after work, 어, 일 끝나고 마시자, 일한 후에, 자, after lunch, 점심 후에, 점심 식사 후에, after work, 일한 후에, 그 밑에 볼까요, I played tennis after school, after school 뭐예요? 학교 끝난 후에예요, 아, 무언가 한 후에는, after라는 거 쓰는구나, 어, 그 밑에 볼까요, it's after midnight, 지금, after midnight이래요, midnight 하면은, 자정, 열두시 말해요, 어, 자정, 아, 지난 시간이구나, 지금, 시간 몇 시야, 지금 어느 때야, it's after midnight, 지금 벌써 자정이 지났어, 지금 자정이 지난 시간이야, 어, 그죠, 그래서, 뭐, 점심 식사 후에, 일 후에, 학교 끝난 후에, 자정 뒤에까지도 써요, 어, 그죠, 하나 더 보자면, 이 표현은 영어회화에서 많이 쓰는 표현인데, after you, 당신, 후에란 뜻이에요, 뭘까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문 앞에서 탁 마주쳤어요, 어, 어, 뭐, 아니면 엘리베이터, 딱 마주쳤어요, 어, 어, 할 때, 우리 뭐라 그래요, 어, 먼저, 어, 그거예요, 내가 after you, 너한 후에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든, after you, 먼저 하세요, 먼저 하시고, 제가 할게요, 라는 표현입니다, after you, 그죠, 그래서, 어, 당신 뭐 뒤에, 당신 후에, 다 해석이 됩니다, 그 밑에는요, please, repeat after me, 이거 이제 영어 공부하면 많이 시키는데, 어, please, 따라해보세요, 라는 뜻인데, please, 부탁입니다, repeat, repeat, 말한 거 다시 반복하세요, after me, 내가 한 후에, 어, repeat after me, 내가 한 후에, 따라해보세요, 역시나, after, after me, 내 다음, after you, 니 다음, after midnight, 자정 다음, after school, 스쿨, 뒤에 스쿨 끝나고, after work, after lunch, 이런 식으로 쓰여요, 그죠, 특히나, 문장 뒤에 그냥 갖다 붙이면 돼서, 너무 편한 표현이다, after, 뭐 뭐 후에까지 배워봤고요, 다음 장입니다, 자, 다음 장에는요, thing, 어떤 것, 어떤 물건, 이라는, 단어를 배울 거예요, 자, 뭐 모든 물건은, 우리 everything 이라고도 하죠, 모든 것, 그죠, 그런데 들어간은, 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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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는, 많은 것들을, 알아요, 어, 이런 거 만들 때도, 역시나 주어 먼저 찾으면 돼요, 그는이 뭐예요, 그는, 그, 그가, 그가, 많은 것들을, 알아요, 면요, 영어로 표현하면, 그는, 알아요, 많은 것들을, 그죠,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정답은요, he knows a lot of things 가 돼요, 어, things, 많은 것들 해서, things 못 쓰신 분들도 있고요, 어, 계실 거고, he knows 할 때, s 안 붙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he knows, 그죠, 연습 좀 더 하시면 될 것 같고요, a lot of 하면, 많은이죠, a lot of things, 뭐, 많은 것들, a lot of 대신에, 많은 해서, many 해서, many things 쓰셨다 그러면, 그것도 맞아요, 어, 그래서, 그는, 많은 것들을 알아요, 저랑 한번 따라 해볼게요, he know, 아니고, he knows죠, he knows, a lot of things, he knows a lot of things, 자, 여기서 보면, a lot of things, 그냥 요걸 하나로 외우세요, 어, 하나로, 알아두세요, 많은 것, 그죠, 어, 그 밑에 보면요, I have many things to do, 해석 한번 해볼까요, I have, 난 가지고 있습니다, many things, 많은 것들을요, to do, 해야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될 것 같고요, 그죠, 그 밑에는요, I can see a thing, I can see, 나 볼 수 없어, a thing, 어, 그, 물건 하나도, 어떤 거 하나도 볼 수가 없어, 뭐, 눈이 안 보인다거나, 문자가 생겼을 때 이런 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밑에는요, Can I just say one thing? Can I just say one thing? 어, Can I, 내가 할 수 있을까요? Just, 그냥, 단지, say, 말해요, one thing, 한 가지요, 자, 제가 아까 말했죠, 여러 개는요, everything, 한 개는요, one thing, 그죠, 그죠, 맞습니다, 많은, 많은 것들은요, a lot of things, 아니면, many things, 그죠, thing, 어떤 것, 것, 우리나라 말로 그냥, 것이에요, 그리고요, 그 밑에 한 번 보면요, things change, 무슨 뜻일까요? 것들은, 바뀝니다, 어, 어, 그런 거예요, 뭐, 오랜만에 어디 왔더니, 야, 저도 이제 어릴 때 살던 동네 가면, 제가 어릴 적 살던 동네는, 저는 어릴 때 되게, 진짜, 어, 진짜 오래된 집에서 살았어요, 어, 그래서, 어,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사셨던 집보다,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썩 좋지도 않아요, 어, 막 진짜 저 어릴 때는 연탄 됐어요, 제가, 뭐, 되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집에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동네가 다, 재개발돼서, 제가 어릴 때 살던 데, 다 없어졌어요, 어, 그런 거 보고,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진짜 세상, 빨리 변한다, 어, 빨리란 말은 없지만, thanks, strange, 모든 건 다 바뀌어, 아니면, 어, 막 그런 거죠, 남자애가 막, 괴로워합니다, 아, 옛날 여자친구를 그리워하면서, 괴로워해요, 어, 야, 다 바뀌기 마련이야, 마음도 바뀌기 마련이야, things, change, 그럴 때 쓸 수 있는 말, 마지막은요, what are these things, 제가 아까 배웠던 these, 갖다 놨는데, these things 하면 뭘까요, 이것들이에요, 이것들은, what, 뭐야, 그죠, what are these things, 그죠, what are these, 하셔도 되고요, what are these things, 하셔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thing, 우리가 말하는 어떤 것, one thing, 한 가지, a lot of thing, 많은 것, 그죠, 이 정도 의미한다,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뒷장 가볼까요, 자, 뒷장은요, our, 라는 말 있어요, 우리의죠, 예를 들면, 나의는 뭐죠, mine, 내 자동차, my car, 그럼 우리의 자동차는 뭐예요, our car,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라는 뜻이 써 있고요, 자, 우리 방 청소합시다, let's 써서 한번 만들어보세요, 우리 방을 청소합시다, let's, 치우다, 청소하다,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let's clean our room, 우리 clean, 치웁시다, our room, 우리의 방을, 그죠, let's clean our room,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일반 동사 뒤에 이렇게, 우리 뭐, 목적을 하고 불리우는, 치우다, 내 방, 우리 방을 치워요, 라고 하는 거, 순서 바뀌는 거, 만드는 거, 문제 없으시죠, 네, 문제 없으실 줄로 믿고요, 그 밑에 보면요, it's our job, it's our job, 그거, 우리 일입니다, it's our job, 그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요, these are our plans, these are our plans, 자, 이거 여러분, 우리 뭐, 영어 문법으로 하면, 단수, 그러니까, these, 이것들은, 이것들이 our plans, 우리의 계획이에요, 라고 돼 있지만, 이걸, 이것, this, 로 바꿔서, 이것, 이게 내 계획이야, 우리의 계획이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요, 계획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these are our plans, 가 되지만, 계획이 하나예요, 이게 우리 계획이야, this, is, our, plans, 아니고, our plan, 까지 해서 바꾸면 되죠, 요런 거, 요거 좀 바꾸는 거, 연습 되십니까, 어, 되십니까, 어, 되실 줄로 알고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써준 거죠, our, these are our plans, 이게 우리 계획들이야, 어, we try our best, 이거는 이제 저기, 그 서비스 받는데 가면, 그죠, we try our best, 우리는, 어, 최선을 다합니다, try my best, 내 최선을 다하다, 뭐, do my best, try my best, 하면, 내 최선을 다하다, try our best, 하면, 우리의 최선을 다하다, 정도 표현이 되고요, 아까 배웠던 이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 하나 더 배워볼게요, she is the most beautiful girl, 자, the most beautiful girl, 하면 무슨 뜻이 된다, the most, 가장, beautiful, 아름다운, girl, 소녀, the most beautiful girl, 가장 아름다운 소녀, 어디서, in our class, in our class, 우리 class, 학급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예요, 그녀는, she, 그 여자애가, is the most beautiful girl, in our class, 우리 반에서 제일 예뻐요, 제일 아름답습니다, 정도 문장까지 해봤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요, live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읽어요? 1번, live, 2번, live, 어떻게 읽을까요? 정답은, 둘 다 맞아요, 뜻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제가 여러분께 오늘, live, 살다만 가르쳐드리지만, 이거 가끔, live라고 쓰여요, 언제요? live는, 살아있는이에요, 우리, 저기 음악방송 볼 때, 노래가 흘러갑니다, 근데, 뭐요? lip sync, 어, lip sync해요, lip, sync인데요, 이거 직접 노래를 부르는 건, 뭐라고 하죠, 우리? 라이브 공연이라 그래요, 라이브 쇼라고도 하고요, 라이브,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살아있는, 라이브 방송인 거죠, 그죠, 라이브 스트리밍, 그럴 땐 라이브라고 읽어야 돼요, 그죠? 근데 동사로 살다라고 하면, live, 라고 읽습니다, 너 어디 사니? 질문이요, 당신은 어디에 살아요? 당신은 살아요?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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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은 사나요? 다음 장입니다, 정답은요, where do you live? 에요, 쉽죠, 보고 나면 쉽습니다, 자, 어디에, where, 어떻게, how, 왜, why, 이런 것들, 우리 의문사들 앞에 붙는 거, 똑같아요, 의문사 앞으로 where 던져놓고, do you live? 뒤에 붙여주시면 되죠, 어디 사세요? where do you live? where do you live? 대답이요, I live in Seoul, 서울 안에 사니까, in Seoul, 그죠? 우리 보통, 이렇게, 뭐, in Seoul, in Korea처럼, 큰 범위 말할 때는 앞에다가, in 써요, I live in Seoul, 나 서울 살아요, I live in 부산, I live in 광주, I live in 대구, I live in 인천,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밑에 보면요, I live with my parents, 나, my parents,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I live, 삽니다, 그죠? 그 밑에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do you live alone here? do you live alone, 미국 애들이 이렇게 빨리 말하죠, do you live alone here? do you live, 사시나요? around, 주위에, here, 이 근처에 사세요, around 하면 이제, 주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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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늘 말하죠, around the park 하면, 공원 주위에, around here, 여기 주위에, do you live alone here? 여기 주위에 사세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do you live alone here? do you live alone here? 그 밑에는요, I know where you live, I know, 나 알아요, where, 어디에, you live, 당신이 사는지, 그죠? 그래서 요거는, 어, 문장 두개처럼 보이는 녀석들이 합쳐진거죠, I know where you live, 음, 그렇구요, 마지막 문장은요, 좀 작으니까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where, would, you, want to live, where, would you want to live, 자, would 나왔어요, would, 어, 제가 여러분께, would 한번 소개시켜드린 적 있었죠, would는 어떤거죠, would you like, I would like, 할 때처럼, 공손하게 내가 원하는 거, 이야기할 때 쓸 수도 있지만, 또, 뭐죠, 내 의사, 어, 내 마음, 내 뜻을 나타낼 때도 쓰죠, 어, 내, 내가, 내 마음을 나타낼 때, 그죠? 그래서, where, 어디에, would you, 당신이 원하냐 이거에요, 네 마음이 뭐야, want to live, 살고 싶은지, 어, 당신은 살고, 살 수 있다면, where would you want to live, 어디에 살고 싶으십니까, 정도의 물음, 아주 어려운 문장이다, 어, where would, would 느낌 한번, 다시 한번 체크했구요, 어, 여러분 오늘 강의는 조금, 약간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 강의가 좋으셨으면 어떻게 하죠, 어, 주변에다가, 아야, 여기, 제일 친절한 대학, 우리 영어 읽는 법부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부, 어, 무료로 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이렇게 좀, 소문 많이 내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오늘 소문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오느라, 너무너무너무너무 고생, 하시니 여러분께 박수 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